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와 금융계의 견해에 이어 오늘은 재개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IMF 이후 평균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강도 높은 규제로 신규 사업 진입도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되면 인구 8천만 내수 시장도 그만큼 확대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통합 또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통일 한국 경제가 퀀텀점프가 가능하다. 실제로 통일 독일의 경우 1980년대 2%대에 머물던 성장률이 통일 이후 5%대로 올라섰고 지금은 세계 4대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통일 한국은 북한 뿐 아니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경제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투자 기회가 폭발하면서 남북의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도 정보, 두 번째도 정보, 세 번째도 정보. 동서관 교류가 있었던 독일도 통일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만큼 남북한도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을 단순 소비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성장 모델을 통해 통일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